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모레부터 강화됩니다.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, 장치, 자동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. 헬멧 등 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 음주운전을 하거나 과로, 약물, 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처벌됩니다. 경북경찰은 초중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.